윽 내 온 돈 와, look in. 번구 땡정함 엘테이커처럼 됐어 벽 rade 復讐 음... 음? 앗!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나 엘리트 엘리트 잡을 수가 없네 거의 기본 덱인데 어떻게 잡지? 오! 으음! 오! 아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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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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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어내기... 긁어내기... 긁어내기가... 메아리 버리는 거 아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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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 수 있는 한 최악으로 되는데...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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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 오십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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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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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재편향 아 상점가서 뭐 찾아 봐야 되나 아 아 아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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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포션이 나왔네. 포션 썼어야 했는데 나올 것 같았으면. 1댓마금. 1댓마금 즉 버퍼인. 3댓마금 즉 버퍼인. 포션 왜케 잘나와 아이씨 포션 왜케 잘나와 십체력 손해받네 아이씨 뚜두두두두둔 뚜두두둥 이거는 참 공 써야될거같은데 설마 설마 아이구 아 왜 또 삼코야 그래도 이정도 했으면 잡았다고 봐야지 알겠 이리와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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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 퍼펙트 하는 덱인데 유성 타격 코스톱을 아깝네. 에스토로라베에 에스토로라베에 에스토로라 강화된 몸체 강화된 몸체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아, 서순. 방열판. 방열판 있는 줄도 몰랐네. 방열판 있는 줄도 몰랐네. 방열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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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축전기가 맞을까 반복이 맞을까 플라즈마 구체 남겨서 다음 턴에 에너지 받으려면은 축전기가 맞겠지 어허 윙 어어 아 아 네네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 타격이랑 채워놔야 되고 축전기를 강화할까? 방열판을 강화할까? 일단 덱파워가 약한 것 같으니까 덱파워 최대치 늘어나는 카드를 강화하는 게 맞겠지. 포스트가 다 위로 202덴막은 조개와 썼고? 미쳤네. 202덴막 왔으면 디펙트 하나 새로 만들었네. 하나?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네. 저 지오도트 티도 안 난다. 아, 잘해줘. 아, 잘해줘. 아, 잘해줘. 아, 잘해줘. 낡은 동선. 그거다 그거. 차에 있는 인형. 방열판. 울거리. 흐음... 코스트 망했다. 코스트만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할 수 있는 모든 게 망했다. 내가 타란색으로 아, 잘해줘. 아, 잘해줘. 아, 잘해줘. 아, 잘해줘. 아, 잘해주세요. 아, 잘해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메아리자가 수리로 힐 최대한 땡기면서 올라가면은 체력은 꽤 많이 채울 수 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터보... 들어가 모자란 거니까 터보는 필요 없겠지. 손해를 보시겠습니까?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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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트 겁나 글자 지나오는데 하도 코스트가 많으니까 또 큰 문제가 없네 아 왜요 왜 안주는데 저거 유성타격이 안좋아 뭘 우제야 하나 음 음 음 배달원 하늘을 위한 모두 노 땅 먹는거 아냐 유튜브 못믿어 긁어내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축정기 정도는 써도 밸류가 안 모자라겠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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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유성타격이 빨리 나와야 이제야 나왔네 아니지 유성타격이 나왔어야 할게 아니라 아무튼 저게 나올게 아니라 아무튼 아 재활용이 나와서 폐관리를 쭉 해줘야 되는데 점투 3코 3코 나오는거 굉장히 역겹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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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팽이를 알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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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.. 이 애매함은 뭘까? 분명... 분명 엄청 센 데는 확실한데... 이렇게 셀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센 데... 어딘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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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가 빠졌다... 유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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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판? 주판 유성타격 홀로그램 좋아 잘 나왔어 빙하까지 마지막에 유성타격 나온거는 진짜 운이 좋았네 아르히리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이 연장이 된다고 다 죽어 밀집 깎이는거 봐 밀집 깎는거 진짜 기획한 사람 딱밤 때리고싶다 디펙트한테 왜 그러는거야 아니 다른 캐릭이 힘 1 깎이는거랑 디펙트 밀집 1 깎이는거랑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 디펙트는 진짜 밀집 1 깎이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억장이 무너지는데 수리검 세금 승인 팡스 이제 서술이네 여러분 괜찮아요 이정도는 이정도는 메아리까지 잘나왔고 드로 진짜 잘나왔는데 하위모 홀로그램 무한이야 지금 근데 잠깐만 이걸로 이긴거 아냐 지금? 아 잠깐만 이걸로 이겼는데 아니 변수 없이 이겼어 그냥 이거 이걸로 끝났어 아무 변수가 없어 아무 변수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형이 한턴 덜 되니까 아 근데 그 죽잖아 어차피 두턴 때리네 진짜 뜬금없이 이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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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3, 4, 4, 5, 6, 6, 7, 8, 9, 10.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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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잉 어차피 이기기는 이겼겠지만 민첩이 30이라서 평범하게도 이기지 진짜 하나를 위한 모두네 서른한장의 카드는 다 필요 없어서 앗 액 앗 앙 앙 앙 앙 보스터채 왜 6위야 누굴 죽인거지 앙 앙 포스 하나 어딨어? 왜? 왜 6이야? 버그로 3,800점